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코드번호가 0869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쇼박스라고 한 회사는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쇼박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쇼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쇼박스 영화 투자 배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투자 배급을 한 영화가 결과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국제수사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수사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 훨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적 관객 수 53만명으로 망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영화 자체가 관객들을 끌 만큼 뭔가 재밌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영화를 한 회사를 왜 소개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박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영작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쇼박스 라인업이 되겠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1월달에 남산의 부장들을 투자 배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수사가 말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객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수사는 완전히 영화가 망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영화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이상한 나라의 소확자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휴가라고 하는 이 영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차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면 개봉일이 재다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제 11월달 12월달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투자 배급을 하지 빨리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관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아직까지 개봉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제수사 다음으로 나올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싱크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게 다음 달에는 아마 나오지 이 중에서 다음 달에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하이자 백신이라고 어제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잖아요. 이 하이자 백신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셀트리온에서도 중앙제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내년이 되었을 때는 뭔가 나와도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극장가의 사람이 좀 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쇼박스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는 못하겠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선침해를 해놓으면 미리 사놓으면 분명히 수익을 내는 데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지금 국제수사는 망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 홀딩스가요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유동 주식수도 보시면은 2600만 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유동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만 붙고 이슈가 조금만 붙는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풍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제수사가 말아먹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10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을 기록했고 3분기가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딛고 조금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쇼박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채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자 비율 955% 유부율이 342%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정도 적자가 나온다라고 해서 재무가 불안해서 주저앉을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s가 2,22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bps가 2,200원이고 쇼박스가 2,800원인데 pbr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쇼박스가 지금 자리가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쇼박스 같은 작고 가벼운 이런 종목들이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800원, 3,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국제수사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국제수사가 망했고 이 싱크홀이 만약에 내가 다음 달이라도 개봉이 된다라고 해서 이 관객들을 국장가로 좀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쇼박스의 주가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지 많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대박을 흔히 대박이라고 말하는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다라고 봤을 때는 쇼박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기는 없지 지금 조회수도 많이 낮고요 별로 인기도 없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쇼박스가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로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다우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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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